이번 역은 위클리떡케, 위클리떡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한 번 빠지면 출구란 없는 2022 위클리떡케 4주차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5라운드 서울시청과 화천케이스4의 경기입니다. 전반 29분 조다솜 잘 밀었고 문은주 잘 때렸고 두 경기 내 골 문은주 그야말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화천의 1대0 리드. 후반전 화천 추가 골 노려보는데요. 이정은 기가 막힌 로빈 패스. 이 헤더를 류지수가 막습니다. 만우의 류이어였어요 방금. 서울시청 이대로 3연패는 안 되죠. 가야 돼. 가야 돼. 후반 60분 한채린의 크로스. 김수현 침투하면서 그대로 득점. 이제 경기는 원점으로. 서울도 역전골 노려야죠. 김수현 키팅. 골 때려 때리고. 후반전 추가 시간엔. 와 이게 안 들어가네. 이렇게 추가 골 없이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금호섭 캐스터가 뽑은 이번 경기 포인트는 득점 장면 말고도 아쉬운 기회들이 연속으로 나왔다는 거죠. 하나만 더 들어갔다면 이라는 생각 양 팀 모두 들었을 것 같은데요. 보는 제가 다 아까웠거든요. 까비. 또 까비. 이번 경기는 인천 현대제철과 보은상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내가 이 팀의 넘버원 골키퍼다를 보여줬던 경기였는데요. 베테랑 골키퍼와 무서운 2년차 골키퍼의 맞대결. 확인해 보이시죠. 우선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2년차 골키퍼 하지희가 언니 김정미 골키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강채림 선수가 골문을 두드려봤지만 하지희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언니. 저 하지희인데요. 이번엔 이민화 선수가 두드려봤습니다. 체림아. 이번엔 내가 해볼게. 네? 민화 언니. 득점하신다고요? 저 하지희라니까요. 이후 강채림의 슈팅까지 또 막아냅니다. 2년차는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하지희 선수는 2년차 징크스가 없나 봅니다. 가만히 있던 김정미 골키퍼가 묵직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희야 골키퍼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19년차 베테랑 골키퍼 김정미 선수가 박현아의 슈팅을 환상적인 움직임으로 막아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겠니? 결국 이 분위기는 인천에게 넘어왔습니다. 후반 70분 이세훈 선수의 깔끔한 득점과 함께 후반 74분. 정설빈의 벼락같은 득점이 나오면서 인천현대 제철이 2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안동희 퀘스터의 오늘의 관점 포인트는 골키퍼도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다였습니다. 앞으로도 김정미 골키퍼와 하지희 골키퍼의 활약을 지켜봐 주세요. 경주 한수원과 세종 스포츠 토토의 5라운드 경기. 결과는 3대2 경주 한수원의 승리였습니다. 경기를 준비하면서 사실 가장 크게 마음을 졸였던 부분은 아무래도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가 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다리 테이핑이 많았던 마가이야. 전반 33분 세종 스포츠 토토에게 결실이 필요했던 동점골 마가이야가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점골 기쁨도 잠시 정영아와 충돌을 한 마가이야였는데요. 다리 뒤쪽에 많은 테이핑을 했었던 마가이야. 상태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들것에 실려 경기장 밖으로 이동합니다. 아찔했던 순간은 경주 한수원에게도 있었습니다. 61분 골문 쪽으로 쇄도했던 네렘. 이것을 막기 위해 빠르게 앞으로 나온 김도영 골키퍼. 너무나 심장이 철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렘의 발에 충격이 있었던 김도영 골키퍼. 하지만 무사히 경기를 마지막까지 뛰었습니다. 승리도 승리지만 여자 축구 밴들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합니다. 부디 부상 없이 리그 여정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진 캐스터의 오늘 격이 한줄평. 선수는 몸이 생명입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의 키워드 끝까지 간다. 전반을 지배한 팀은 홈팀 수원이었습니다. 전반 38분 수원의 공격. 전은아이 백해. 네바에 네바에. 들어갑니다. 선제골 수원. 그러자 서울시청은 후반 시작과 함께 최종병기. 박은손을 투입합니다. 후반 시작 후 동점. 81분 역전까지. 박은손. 박스한 공만 잡으면 그냥 골입니다. 언니만 믿어 얘들아. 이렇게 끝날 것 같던 경기. 백힐 장인 전은아. 서진주 갑니다. 갑니다. 88분 동점 골. 이제 진짜로 끝나겠지. 끝까지 간다. 후반 추가 시간 혼전 속. 김현의 슛. 골. 득적인 역전. 3대2. 승리는 서울시청의 몫이었습니다. 유채용 캐스터의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양팀의 투혼이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번에는 창룡과 경주의 경기입니다. 전반부터 몰아쳤던 건 경주였습니다. 전반 24분. 왼쪽에서 이은지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하지만 최수고키퍼의 펀칭. 그리고 바로 25분. 무채두의 코너킥에 이은 여민지의 환상 베이시클킥. 네. 드루건. 아이고. 골키퍼 차징이 선언되면서 득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송주희 감독도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좋은 기회가 많았던 전반전을 0대0으로 끝낸 경주. 아쉬움이 깊어만 가는데요. 오늘 경기 잘 풀리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경주에는 아쉬움을 키움으로 바꾸는 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 석자. 서. 지. 연. 서지연은 전반전에 이미 공의 자석처럼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전반 6분. 골키퍼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던 서지연. 그리고 전반 20분에도 두 번째 슬금슬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슬금슬금으로 원기옥을 충전하던 서지연. 후반전 다시 8분. 서하리가 한 차례 접어넣고 강력한 오르만 슈팅. 골키퍼 맞고 나온 공 깔끔한 마무리. 당황할 수도 있었던 상황. 간단하고 쉽게 서지연이 득점합니다. 스코어 1대0. 앞서가는 경주 한 수원. 서지연의 저돌쪽의 움직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75분경. 끝까지 상대의 문전을 위협하는 몸싸움까지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득점에 고픈 것 같은 서지연. 후반전 82분에 임무를 완수하고 강태경 선수와 교체되는 서지연 선수. 표정은 덤덤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기뻐하고 있겠죠. 이동희 캐스터가 뽑은 퀸 오브 더 매치. 결승골의 주인공 경주 한 수원의 서지연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는 화천 KS4와 인천 현대제철의 경기입니다. 바로 가시죠. 영앤 플래시. 원정팀 먼저 보겠습니다. 00년도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인천의 막내 정유진의 플레이. 전반 13분 역습 방지 컷. 후반 50분 역시 컷. 정유진 집중력 좋은데요. 99년도 11월생 윤해인도 좋더라고요. 전반 20분. 오우 나이스타랍밥. 언니들 저 몸싸움도 잘해요. 와우. 이번에 홈팀의 영플레이어들 갑시다. 오늘 선발 출전한 00년 2월생 한준 선수. 전반 2분 이민아 선수보다 뒤에 있었는데. 와 빠릅니다. 전반 11분. 오우 나이스 갓. 골문을 지키는 공인령 11월생 김민영. 오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전반 6분 몸을 날리며 잡기. 후반 73분 날카롱 크로스 점프 캐치. 판단 끝끝. 대망의 화천의 버스. 00년 9월생. 흰 은주. 후반 86분. 독점. 골. 화천의 인천징크스를 깨버리는 극적인 막판 독점. 이야 이 어린 선수가 3경기 연속 골과 함께 인천을 상대로 승점을 챙기는 득점을 보여줍니다. 이태곤 캐스터가 뽑은 오늘의 포인트는 영플레이어들의 활약입니다. 대한민국 여자축구의 미래가 굉장히 밝은데요. 이번 경기는 6라운드 세종스포츠토토와 보은상무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이정민 선수의 터치 숫자를 체크해 보시죠. 스트라이커의 정석을 보여줬던 이정민 선수 과연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후반 분위기는 세종이었습니다. 몇 차례 기회를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요. 하지만 부상학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반 19분 내넴 선수가 충돌 이후에 교체가 됐고 이후 전반 막판 김성민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정민 선수의 득점포가 불을 뿜었는데요. 전반 31분 양서영의 패스를 받아서 깔끔한 마무리 그리고 이 선수의 활약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후반 51분 멀티득점이 나왔는데요. 박애나의 절묘한 패스를 받아서 침착한 마무리 끝났냐고요? 아니요. 내친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후반전 막판 해트트릭을 완성하는데요. 패스를 받은 후 먼 거리를 끌고 가면서 강력한 왼발슛 결국 해트트릭을 완성하면서 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세종은 부상에 또 한 번 발목을 잡혔고 도은은 긍정적인 결과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안동위 퀘스터의 오늘의 한 줄평 득점에는 많은 터치가 필요하지 않다였습니다. 단 9번의 터치로 해트트릭을 완성한 이정민 선수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